그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지 9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식 복지국가가 그나마 좀 나은 사회다 인류가 만든 가장 멀리 나간 괜찮은 사회다 그럼 유럽식 복지국가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진보 쪽 분들은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되길 바라는 분들은 압도적 다섯 파인데 스웨덴식 복지국가 가능했던 어떤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거기에 마인드 정치적 마인드 경제적 마인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통틀어서 이 당은 정말 경제성장에 대한 마인드 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당이 두 개 정당이 있었어요. 하나는 스웨덴 사민당이 감탄의 도가니탄 같은 정당이고 거의 경제성장이 환장한 당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당 이름은 사회민주당이에요 그렇죠 한국 진보가 스웨덴을 편식하고 있다는 문제식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특징을 투자 촉진형 복지국가 그다음에 거기에 담겼던 마인드는 친기업 진보주의 알고 보면 친기업이었다 슈퍼 울트라 친기업이었다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는 불평등 연구 불평등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쭉 훑고 있는 예상외로 커지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늘도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키워드 진보와 친기업 그리고 복지국가와 투자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보통은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인데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스웨덴에서는 이것이 서로 결합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겁니다. 특히 스웨덴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사회의 고민을 선택할 때 대표적인 모범사리로 꼽히기도 하는 그리고 우리의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스웨덴 같은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토론할 때마다 항상 근거로 들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팩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일단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웨덴 이야기. 네. 그동안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가 불평등이고 불평등은 쭉 공부를 해보면 경제성장이 어떤 방법론과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출렁출렁 거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은 불평등에서도 그렇고 경제성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적 국가 모델에서 특히 한국의 진보 쪽 분들 2010년에 무상급칙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민주당 계열이든 정의당 계열이든 마음속 에는 약간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바라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 진보 내에서는 다 소파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랬었는데 실은 그러면 스웨덴식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런데 그거를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복지제도로만 많이 알고 있어요. 스웨덴은 세금을 많이 낸다더라 내지는 복지비를 많이 쓴다더라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학적 기초 스웨덴은 어떻게 그런 복지제도를 만들어 왔느냐 그런데 복지국가가 그분들이 복지 국가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걸 막 만들려다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게 복지국가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보통 특히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복지 지출 중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쓰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실은 스웨덴 모델의 진짜 기초는 경제정책이 기초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담겨있는 경제학적인 기초 또는 거기에 담겨있던 경제정책들 더 재미있는 건 그거를 누가 실제로 스웨덴은 되게 가난한 사회였거든요. 유럽 전체에서도 약간 소득이 낮은 나라였어요.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후진국에 속했는데 나중에는 고소득 국가가 돼요. 그런데 더 놀라 온 건 그거를 주도했던 나라의 그게 스웨덴 사회민주당이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한국에서도 민주화운동을 막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북한 이론을 북한처럼 돼야 된다. 소련처럼 돼야 된다. nlpd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실은 스웨덴도 운동권 정당이었어요. 스웨덴뿐만 아니라 19세기말 20세기 초에 보통 유럽의 정당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유럽의 사회당 사회민주당 노동당자 들어가는 정당들. 이 당은 전부 다 거의 한 8알 내지 9알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뭔가 좀 장기 집권을 성공하는 나라가 있고 일부는 약간 소수파이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복지국가에 압박을 늦는 나라가 있고 나라별로 좀 갈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사회주의가 망한 뒤로 저 자신이 마르크스 이런 걸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식 복지국가가 그나마 좀 나은 사회다. 인류가 만든 가장 멀리 나간 괜찮은 사회다. 그래서 그럼 유럽식 복지국가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한편으로는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공부했던 건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이런 나라를 주로 봤었는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이념적 배경이 뭐였지. 거기도 다 운동권 출신이었고 우리도 운동권 출신 이고 거기도 운동권 출신인데 거기 운동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멋있는 나라를 만들었지. 그런 어떤 이념적인 기초 그리고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시행착오. 그걸 겪었었나. 네. 경제정책의 베이스. 실제로는 제가 이제 책에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이걸 낸 뒤로 이제 어떤 이제 이러저러 언론 인터뷰이라든가 친기업 진보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제 생각에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저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줬던 건 스웨덴 사회민주당 역사였어요. 그들이 친기업 진보주의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진보 쪽 분들은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압도적 다섯 파이인데 스웨덴식 복지국가 가능했던 어떤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거기에 마인드 그다음에 정치적 마인드 경제적 마인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그럼 배워보죠. 제대로. 스웨덴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스웨덴식 복지국가에 대한 약간 이제 좀 시리즈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제목인데요. 투자촉진영 복지국가 친기업 진보주의 그게 이제 제가 좀 생각한 어떤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스웨덴 사회민주당 보통 이제 사회민주당을 줄여서 3인당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어떻게 경제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했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차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성장과 스웨덴식 복지국가로 정치와 전략과 경제 및 정책이 연결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통틀어서 이야 이 당은 정말 경제성장에 대한 마인드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당이 두 개 정당이 있었어요. 진보 중에도? 그냥 모든 당? 네. 세계정치사를 통틀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는 스웨덴 3인당이 이제 감탄의 도가니탄 같은 정당이고. 경제발전에 대해서 경제성장. 성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막 경제성장이 환장한 당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당 이름은 사회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래는 마르크스주의자 추신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후에 한 번 또 다를 수 있었는데 중국공산당이었어요. 중국공산당은 이제 마오줍동 시기에 중국공산당이 있고 그건 이제 대학 지진에 든가 문화대혁명에서 수천만 명을 아사하게 만들고 1978년에 덩시아오팅이 집권한 다음에 78년부터 최근까지 중국공산당이 이제 경제성장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중국경제사 특히 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경제사를 보면 뭔가 이렇게 뛰어남 어떤 경제성장 관점에서 그런 두 당을 되게 감탄스러운 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퀴즈 비슷한 것처럼 먼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유능한 정당 은 스웨덴 사회민주당 중국공산당 한국민주당 한국국민의힘 4개 중에서 일단 좀 1번 2번은 포함되는 것 같은데 3번 4번은 아마 이제 퀘스처 마크를 많은 사람이 가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민주당이 됐건 한국국민의힘이 됐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그리고 또 하나 추가 하면 실은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 있어요. 독일은 기민당. 네. 그래서 실은 세계의 유럽 정치사 하면 스웨덴은 스웨덴 사회민주당 좌파정당이 주도한 복지국가고 독일은 독일 기독교 민주당이 주도한 복지국가예요. 좀 추가하면 기독교 민주당 정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저게 목표가 아니야라고 하는 정당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얻어 걸려가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부침이 막 출렁출렁 거리는 경우가 있고 결과는 그렇다 해도 주장하는 바는 진보는 분배가 잘 돼야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살아나. 그러니까 그래야 경제성장이 돼. 우리의 목표는 경제성장이지만 경제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잘해야 돼가 진보고 반대로 자유와 보수와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은 경제성장을 잘하려면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돼. 그리고 경제성장하는 과실을 충분히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한 사람에게 많이 부가 이전이 돼야 그래야 그들이 의욕이 생겨.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경제가 성장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둘 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방점이 다르게 찍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방점도 실은 다르게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국의 진보는 오랫동안 야당 생활을 해 가지고 야당 생활을 하고 어떤 재야 생활을 하고 단독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통치를 해본 경험이 짧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분배를 강조하는데 유럽에서는 원래 분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유럽의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분배를 강조한 게 아니라 큰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때려 푸실 거냐. 분배구 나발이고. 분배구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를 어떻게 극복 할 거냐 이게 하나의 관심사고 그런데 마르크스 전체에 깔려있는 마르크스 자신의 이론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생산력주의에요. 생산력 발전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생산력이 발전이 중요하다는 말과 실은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실은 마르크스 주의 전체에 깔려있는 게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에요. 그러니까. 다만 그 방법으로 일단 자본주의를 때려부셔야 여기서 자본주의가 뭐냐의 개념인데 약간 그건 좁은 의미의 착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래서 착취가 없는 방식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면 착취가 없는 방식이 된다. 그런 방식이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착취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착취 또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해서 그것을 좀 경직되게 해석하는 마르크스주의 흐름이 있었던 거고 그걸 좀 뭔가 유연하게 해석하는 마르크스주의 흐름이 경직되게 해석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사회민주당 사례였고 유연하게 해석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 사회민주당 사례였어요. 그래서 독일은 보수정당이 장기 집권을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고 스웨덴은 진보정당이 장기 집권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분기점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런 생산력 발전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등등에 관한지 약간. 그래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때 지난번 몇 차례 드렸던 것처럼 농지개혁과 냉전을 모르면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은 스웨덴식 복지 국가를 알려면 스웨덴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모르면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배워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는 이미 산출물만 공부를 하는 건데 산출물인 아웃풋이 아니라 실제 인풋은 뭐였는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 봅시다. 스웨덴 여행. 네. 일단 간단하게 스웨덴 계열을 먼저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네. 수도는 스토콜롱이고 인구는 1050만. 연적은 한반도의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인구는 대략 한 1100만 명. 이건 이제 스웨덴 우리 한국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서 그냥 이것저것 갖고 왔는데요. 내각 책임제 이거는 제가 추가한 건데 100% 정당명부 시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고요. 저 뭡니까 저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뽑을 때 다 비례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지금 한 85% 정도는 지역구에서 뽑고 253명을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뽑고 나머지 47명을 비례대표로 정당을 찍고 있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구 의원이 없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 스웨덴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네덜란드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반으로 뽑는 나라가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반이 아니죠. 반반. 대충석죠. 물론. 13% 전체 의석수에서. 300석 중에 47석만이 지금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로 뽑고 있으니까 한국은. 반반이네요. 아니죠. 47석이면 15%도 안 돼. 그렇죠. 대략 한 15%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은 47석 안에서의 다당제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게 되네요. 네. 이러면 바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케이스는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정당 방식을 정당 자체가 공천하는 걸 뽑는 건지 아니면 정당이 공천하는 걸 유권자들이 골라 먹는 방식이 있고 그걸 대방형 정당 명부자라고 그래요. 면부를 보고 나는 1번 7번 8번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쓰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당만 찍을 테니 당이 번호 숨어는 당이 알아서 하는 거. 그걸 폐쇄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마 폐쇄형이 훨씬 더 일반적일 거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이 지역 유지 아들이라 얘는 나가기만 하면 당선은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는 그런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좋게 말하면 그 이제 1장 1단 있는데요. 정당 자체가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고 예컨대 우리가 이제 3프로tv나 언더스탠딩이나 1프로tv에서 덜 유명하지만 진국인 사람들을 이제 모셔올 때가 있잖아요. 야 이 사람 진짜 찐이다. 그동안 좀 세상에 잘 몰랐던 분이니만 찐이다. 그런 건 일종의 3프로 1프로 언더스탠딩이 뭔가 발굴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정당들이 발굴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별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웨덴은 크로나라는 화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단일통화에 유럽 단일통화를 유로화라 그러잖아요. 유로. 유로화 단일통화권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럽 단일통화에 가입한 나라 중에는 경제성장률 1프로가 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고정환율제 비슷한 것처럼 서로 이제 연한계를 얽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뭔가 국가가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는 거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네. 독일이 독일 중앙은행에 뭔가 연동되어 있는 셈인 거죠 거의. 그리고 주요 스웨덴에 접근하고 있는 인접한 몇 나라들 독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핀란드들한테 주요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스웨덴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저러니까 그렇죠. 우리랑 거래 안 하니까 우리는 스웨덴 하면 북유럽 나라니까 무슨 지하자원 이 많이 나오고 그거 캐다 팔겠지 석유든 석탄이든 목재든 그런데 의외로 스웨덴이 거의 독일하고 비슷한 경제 구조더군요 그렇죠. 이것저것 만드는 것도 되게 많고 진짜 대표적인 공업국 제조업 강국이죠. 네. 그래서 주요 수출품목은 딱 봐도 우리랑 좀 많이 비슷한 게 있는데 자동차 기계 그다음에 광유 제품 제지 의약품 철강 제품 주요 산업이 자동차 철강 기계 제지 펄프 석유화학 의약정보통신 유럽 남부의 스페인 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 조선업이 어려워진 건 한국 때문이라 봐야 되는 거죠. 일본 조선업과 한국 조선업과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 조선업 그쪽이 부상 하면서 한중일한테 잡아먹힌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잘 나갈 때는 조선으로 유명한 나라였다.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 의존형 산업 구조가 발달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국은 이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또는 관료들이 주도했는데 스웨덴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주도했다. 스웨덴 사회 민주당이 장기 집권 을 해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기반 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제도가 강하고 공공부문 비중이 큰 편 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볼보 그다음에 쭉 가서 일렉트로 트룩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우리 코로나 때도 등장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해진 이케아 등등 에릭손 펄프 기계 abb 등등이 사부 방윈산업의 사부 등등이 대표 기업들이다 이런 정도로 스웨덴의 계열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복지국가로는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연동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은 복지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라는 책은 1990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에스팅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덴마크 출신 미국에 있는 학자 덴마크 출신 학자인데요. 이 책 이전과 이후로 그냥 복지국가 론을 아예 달라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를 공부하는 사람은 뭐랄까 안 보면 안 되는 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복지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라는 책에서 이분의 구분법인데요. 크게 주로는 아무래도 서구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빠져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그게 이제 세 가지 복지국가를 구분 하는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옛날에 2010년 이전의 무상급식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자산조사형 사회부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네 집 얼마야 너네 엄마 얼마 벌어. 가난한 사람 손들어 해서. 그렇지. 그래서 너네 이제 엄마 아빠가 점심도 못 주는 애들 손들어 돈 아니면 이걸 손들어까지는 아니어도 서면조사라든 뭐하든 간에. 아주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복지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수급권 뭔가 복지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매우 엄격하게 된다. 여기서의 비중은 2010년 무상급식 이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100%를 안 주면 다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버릇이 지금 생겨버렸는데요. 여기서의 수급권이 엄격하다는 건 5 내지 10%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를 주는 건 낙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반인데. 그런데 지금 무슨 50% 주면 무슨 낙인효과 있다고 막 하고 여기서의 낙인효과라는 건 5% 10% 한 15%를 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탈상품화 뭔가 상품의 영향으로부터 또 뭔가 좀 독립적인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는 이 책 전체의 중요한 키워드이긴 한데 또 하나가 이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이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지위는 약간 직업적 신분의 성격이 좀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 왜 그 아담 스미스할 때 스미스가 실은 직업 대장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스미스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원래 유럽에서는 신분과 직업이 실은 연동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어지고 전통적인 교회 역할과 가족제도 역할을 중시 여기는 걸 어떤 이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런 걸로 표현하고 구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저게 복지 대상이 제일 넓은 겁니까 그럼 3번이? 그렇죠. 1번 2번 3번 순서로? 그렇죠.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복지 대상이 넓은 순서. 여기는 뭐 그냥 우리 비유한다고 치면 한 5 내지 15% 정도. 주는 거고. 2번은 대략 한 반 정도까지 주는 거고. 노동자인 사람은 대체로 다 들어가는 그러나 주부 같은 분들에 해당하지 않는 주부라든가 약간 비정규직 노동자 비슷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여기는 거의 대부분. 에브리바디죠. 성인이면 에브리바디. 그런데 성인이면 에브리바디인 방식은 여기는 사회보험 방식이고 여기는 조세 방식이어서 그래요. 여기는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제 어지간하면 다 주는 거고 여기는 이미 이제 우리 국민연금 비슷한 것처럼. 건강보험이든 가입자에게만 준다. 그렇죠. 돈 낸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 일자리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래서 비정형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커지거나 주부들이 뭔가 유럽 전체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된 가장 한 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파트타임이 생긴 거예요. 여성들이 이제 아이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약간 중간층 노동자 반만 일하는 노동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또는 파트타임이 여성이 많은 건 어떤 이제 엄마 및 아이 역할과 같이 견만면서 발생한 건데 그러면 이제 뭔가 복지제도랑 이제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존의 복지국가로는 이 책 이전에는 복지국가로는 복지가 재정에서 몇 프로 쓰고 있는 거냐라는 약간 양적 접근이 좀 더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1990년에 이 책을 분기점 으로 복지국가를 도대체 뭘로 구분할 거냐가 이제 이런 걸로 좀 구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복지국가를 만든 변동의 요인이 뭐였냐라는 건 이 사람은 딱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계급동원의 성격 이거는 이제 특히 산업노동자 계급 우리가 이제 유의할 거는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랑 아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블루 칼라라고 불리는 산업노동자 제조업노동자를 좀 의미하고요. 이거는 계급정치연합구조라는 건 어떻게 편먹었냐. 왜냐하면 블루 칼라가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나라나. 한 25%에서 많으면 한 40% 정도.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단순하게 말하면 51% 연합이 선거인 건데 그걸 연립정부 형태라든 아니면 이제 아예 표를 많이 받았었건. 그러니까 설령 내가 40%를 받아도 나머지가 60%로 연합하면 여당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급계층과 어떻게 정치연합을 했는지 이게 두 번째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국가 체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다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산업노동자 계급과 어떻게 서로 지냈는지 거기가 잘 조직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1번이라면 2번은 산업노동자 계급 또는 나머지가 어떻게 서로 합종연행을 했는지 계급과 계급이. 합종연행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혹시 영화 중에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스페인 내전을 다룬 영화고요. 스탈린 이제 국가사유주의에 맞서 가지고 아나키스들이 싸우는 켄 로치라는 영국의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영화가 많은 켄 로치 감독의 영화인데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보수 성향이 강해 가지고 보수당이 장기 집권을 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유럽 정치질선을 가른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농민과 조인트 하느냐. 왜냐하면 농민이 당시에도 다 대부분의 나라가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인구의 50%를 넘었어요. 그래서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선거권이라는 선거법이 바뀌어서 이제 다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전까지는 투표권이 없었고 그게 이제 19세기 후반 대부분은 1920년대 1차 세대 이후에 보통 선거권이 많이 실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이 인구의 50%가 넘 는데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지주나 왕을 대변하는 게 보수당이었고 소상공인 및 브루조아를 대변하는 게 자유당이었고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게 사회주의 정당 계열이었어요. 사회당 사민당 노동당. 그런데 정작 인구의 최대 다수파였던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념적 현황 때문에 자본주의 산업화가 되니까 자본주의화와 산업화에 대한 관심은 쏠려 있는데 그래서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건지를 대변하는 정당은 만들어졌는데 농민을 대변하는 이념은 없었던 거예요. 농민은 사회의 다수이긴 하나 별 이슈는 없는 집단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쪽수는 가장 많고 그리고 투표권도 당연히 제일 많거든요. 유권자도 최대 유권자인 거죠. 그래서 실은 농민이랑 농민이 전통 보수 세력과 조인트하면 거기가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하고 3인당 계열과 조인트하면 3인당 계열이 장기 집권하고 자유당 계열과 조인트하면 자유당 계열이 장기 집권하고 실제로는 농민의 선택이 어떻게 조인트 되느냐에 따라서 유럽 정치질서가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 집단에 따라서 선호하는 복지체계가 다르니까 그렇죠.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가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경제사를 베이스로 항상 정치사를 분석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유럽 미국 정치. 미국 정치를 보통 1890년부터 1920년대를 미국 정치사에서 진보주의의 시대라고 불려요. 우드로 윌슨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전의 테오도 루즈벨트 이런 시기를 진보주의의 시대라고 불리고 내지는 뉴딜 정책으로 있는 1932년 이후 그때도 실은 농민 표를 누가 땡겨오냐 미국 공화당이 땡겨오냐 미국 민주당이 똥개오느냐에 따라서 실은 표가 출정출렁거렸던 거죠. 왜냐하면 역시 미국에서도 농민이 인구의 최대 다수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체제 제도와의 역사적 유산 그냥 경로 의존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에 따라서 그 이전의 역사가 계속 그 다음의 역사를 규정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이 에스팅 앤더니스라는 사람이 복지체제를 갖은 세 가지 변동요인을 세 가지로 딱 압축했는데 제가 이제 실은 이 책을 보기 전에도 약간 저는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스웨덴이 됐건 어느 나라가 됐건 그 나라가 부럽다. 물론 나라마다 다 우리가 똑같이 벗겨올 수는 없는 거죠. 역사라든가 등등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는데 저 나라가 부럽다 그러면 실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 나라의 경제사 정치사가 어땠는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전략 전술 또는 정책이 어땠는지 그거를 봐야지만 그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영국 정치사 영국식 복지국가는 영국 정치사 및 영국 경제사 독일식 복지국가는 독일 정치사 및 독일 경제사 저런 복지를 선택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네요. 당연하겠으나 그렇죠. 자연스럽진 않지만 이제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이제 도전과 응전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 거죠. 알겠습니다. 전 세계의 복지 형태는 저렇게 시스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할지는 그건 당연히 이제 조인트 양식에 따라 달라졌다. 누가 집권한 일에 따라 달랐다. 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고 참고용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볼 만한 책으로 그냥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네 개만 딱 골랐는데요. 얇기로는 이게 제일 얇습니다. 이게 제일 얇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내용도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건 삼성경제 옹우스 나온 책인데요. 그리고 약간 소책자식으로 이제 핸드북 같은 류의 책이에요. 좀 더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스웨덴 모델 독점 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전. 실제로 또 제가 이제 지금 투자촉 진영 복지 국가 친기업 진보질이라는데 그런 마인드를 잘 담아낸 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얇다는 겁니다. 얇다. 한 150페이지 내외 정도 되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전략은 이제 미야모토 타로라는 일보 쪽 분이 쓴 책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어떤 스웨덴 사회 민주당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략 전술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책이고요. 이거는 복지국가의 조세화 정치인데 이제 복지국가별로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내 나라의 조세체계가 어떤지 복지국가 전략과 조세체계가 어떤지를 좀 잘 정돈되어 있는 책이 이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비그포르스라고 이제 이후에도 좀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이거 이제 홍기빈 선생님이 이제 번역했던 직접 지은 책인데 쓴 책인데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당 활동가 이름이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대에 어떤 시대를 겪었는지를 상세 버전으로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셨어요 저는 다 봤던 책이죠. 저 잠정적 유토피아라고 해서 저 잠정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이제 원래 마르크스주의 가 뭔가 하나의 유토피아라고 치면 그런데 원래 마르크스 본인은 장기 이론이에요. 장기 이론이어서 농민들은 다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자본주적 산업화가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농민 비율이 우리가 한 전체 인구에서 한 5% 미만일 거잖아요 미국은 더 낮은 거고.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거를 이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 1848년 자본언이 1867년인데 그 즈음에 그거를 예견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 시대에는 농민이 인구의 70%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민이 인구의 70%지만 먼 미래에는 없어질 거다. 농민이. 농민 인구는 아주 조금밖에 안 남을 거다. 한 5% 10%밖에 안 될 거다. 산업화 사회를 예견한 거예요. 그렇죠. 마르크스 전체 내용이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다만 마르크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마르크스 본인은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책 전체에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마르크스는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르크스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떠오르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 같은 생산 방식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전체 gdp에서는 전통 제조업 대기업들 있잖아요. 우리 30대 재벌이라고 불리는 그런 쪽이 있고 소위 말하는 약간 네카라쿠 배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임 이런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는 비중이 작을 거잖아요. 한 뭐랄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의 한 40% 비중을 찾고 있다면 여기는 제가 보기 한 5%에서 10%가 안 될 것 같은데 마르크스는 일종의 스타트업을 발견한 거죠. 이게 지금은 비중이 적지만 이게 점점점 해서 50%를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마르크스 저작 전체에 관통되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인수분해했다 그럴까요 한 사회의 경제 방식을 인수분해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무슨 봉건제적 생산 방식 무슨 무슨적 생산 방식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스웨덴 이야기 좀 복격적으로 들어보죠.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왜냐하면 한국 진보가 스웨덴을 편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특징을 투자 촉진형 복지국가 그다음에 거기에 담겼던 마인드는 친기업 진보지 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하고 싶은데요. 알고 보면 친기업이었다. 슈퍼 울트라 친기업이었다. 물론 친 노동을 베이스로 하는 건데요. 그런 건 차츰 얘기 드리기로 하고 잘 알다시피 복지국가의 대명사 얘기는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다 알 것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출발은 사회주의 정치운동이었다 봐야 되고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고 그건 차츰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만들어낸 가장 멀리 나간 나라가 실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레닌 계통의 소련 공산주의가 있었던 거고 소련 중국 북한이 그런 쪽으로 간 거고 또 하나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있었던 건데 사회민주주의 모델 중에서는 가장 멀리 나간 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난 미국 대선에서 우리 샌더슨 있잖아요. 샌더스.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스웨덴처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 핵심 어떤 뭐랄까 대안적인 미국도 스웨덴처럼 가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주장 이었었거든요. 스웨덴이 좀 더 멀리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멀리 어느 방향으로 멀리 나갔다는 뜻입니까 저기서. 그건 이제 노동의 권익이라고 한마디 말할 수 있는데요. 복지국가의 수준 그다음에 노동의 어떤 권리 그게 이제 또는 이제 실은 인권도 그렇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높은 경제성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그거는 이제 늘 이뤘다. 이후에 좀 더 자료를 보여드리기로 하고 원래 유럽 스웨덴 자체는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19세기 말 같은 경우는 인구의 한 5분의 1 가까이가 미국으로 이민할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스웨덴 복지국가 전성기인데 경제 성장률도 높고 평등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평등도를 달성 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노사 간 평화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그리고 놀라운 건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거는 스웨덴 모델의 특징이기도 하고 덴마크도 약간 비슷한 방식입니다. 해고가 상대적으로 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해고가. 네. 여기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해고를 얘기하는 거죠. 해고는 자유로운데 해고된 사람의 복지는 튼튼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한다고 해서 유연 안정성 플럭시큐러티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거는 되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진보 쪽에서도 약간 스웨덴 모델 비슷한 얘기를 뭔가 들은 적 있는 분들 약간 지식인스러운 분들은 약간 입에 달는 게 거의 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유연 안정성 모델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유연할 필요도 있고 그래야 오히려 창업도 쉽고 고용도 쉬우니까 그러나 유연하기만 하면 해고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지니 거기에 따른 복지만 있다면 다 좋은데. 그런데 한국의 스웨덴 모델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소개하는 분들이 빠뜨리는 게 전제조건을 설명하지 않아요. 뭔데요 그 전제조건이? 50%가 넘는 세금을 내야 돼요. 안전하게 안전망을 만들려니까. 예컨대 덴마크 모델을 대표적인 나라로 유연 안정성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덴마크 모델을 얘기하거든요. 덴마크는 보통 황금삼각형 모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노동시장 유연성 그다음에 강력한 고용안정 그러니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다음에 아주 아주 높은 실업급여 실업급여 및 이제 그건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실업자가 되면 소득의 한 70% 정도를 보정해줘요. 평소 소득에 그렇죠. 만약에 월급을 500만 원 받는 현대대동차 노동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실업자가 되면 한 350만 원 정도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50만 원에 대해서도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또 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평소에 세금 많이 낸다는 얘기고 이제 실업급여가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급여는 상한은이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 프로님이 mbc에서 가장 연봉 많이 받는 분이 연봉 많이 붙는 분이 실업자가 되면 그분은 받는 월급에 비례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순 이상은 안 주죠. 2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 180만 원인가 언저리 정도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고액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인 분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턱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한 30% 4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격차가 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덴마크나 이런 쪽은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실업급여로만 350만 원을 줄 정도 가 되면 그런데 이거 또 하나는 만약에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려면 이게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오랫동안 자기가 익혔던 노하우와 다른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2년 가까이 거의 대학 교육에 가까운 수준의 교육을 제공 해요. 그것도? 그리고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면 세금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와 이 걸종의 직업 재훈련 과정 직업 재훈련 과정을 2년 가까이 보존 도와주는 그러면 거의 대학 등록금 2년치 대학 등록금을 비용 보존해 주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국가가 세금을 지는 거니까 그 돈을 세금으로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스웨덴 덴마크 같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는 보통 소득이 있으면 보통 평균이 한 45에서 60% 사이 50% 5% 사이 정도 거의 뭐 40에서 아무튼 60% 사이를 세금으로 대는 거죠. 1억을 벌면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대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벌면 2천5백만 원이 세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실수령액은 2천5백인데.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실직을 하면 3천5백만 원을 주면. 5천만 원 그렇죠. 그럼 3천5백에는 세금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3천5백에 세금을 떼는지 안 떼는지까지는. 떼겠죠. 똑같이 떼야 그게 이제 그래도 실업하면.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오히려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런데 아마 뒤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당연히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런데 대개는 이제 세금을 반 이상 떼면. 네. 반 이상 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 더 벌어봐야. 네. 내 주머니에는 50만 원 더 버는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면 세금이 반이니까 그냥 난 집에서 야구 볼래. 그렇죠. 한 100만 원이 더 들어오면 야구 안 보고 야근할 텐데 세금 떼고 50만 원 들어올 정도면 그냥 난 야구 볼래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여기도 우리가 이제 복지 수준이 낮던 시절이 있고 복지 수준이 높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복지 수준이 낮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계속 끌어올려요. 네. 그런데 70년대 후반 80년대가 되니까 복지 수준이 높아지니까 방금 이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거 야구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집에서 야구 보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모델을 연구한 이제 경제 관련 쪽 논문들 보면 그러면 그걸 이제 직장 상실비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직장에 다닐 때와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 복지만 받을 때의 그 갭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약간 이제 뭐랄까 직장에 대한 열심히 하려는 유인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거죠. 그러겠죠. 일을 더 할 이유도 없고 굳이 직장에 열심히 다니려고 할 의욕도 떨어질 거군요. 그래서 실은 스웨덴 모델이 70년대 후반부터는 약간 위기에 빠지게 돼요. 저는 이제 한국도 이제 점점 비슷한 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유럽의 복지국가를 공부할 때 또는 복지국가를 이해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알고 있던 복지국가는 60년대와 70년대를 전성기로 하는 유럽의 복지국가야. 아 스웨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그러면 그때도 그럼 60년대 70년대도 스웨덴은 세금을 50%씩 뛰면서 복지도 매우 괜찮은. 조금씩 이제 세금을 물론 올리는 과정은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준하게 뛰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부작용이 낮은. 부작용은 그런데 그때는 적었던 거죠. 부작용이 잉태는 되었으나.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의 역사에서 민주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면 오랫동안 4.19 때 잠깐 하다가 군사독재를 겪다가 87년 6월 항쟁을 겪다가 97년에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쭉 지냈을 때는 민주화가 좋은 거다라는 문제식이 좀 더 국민들이 압도적이지. 민주화라고 했더니 우리가 폐해가 많더라. 내지는 이권집당끼리 서로 맨날 뭔가 해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부작용은 나중에 드러난다 이 말은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작용 드러나기 전에 잠깐 좋았던 지속까지 가능하지는 않았던 그런 복지국가 모델을 우리는 보고 갖고 오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복지국가를 구분한다고 치면 복지국가 준비기가 한 번 있었고 그게 약간 보통 선거권이 생기고 말고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그런 나라가 뭔가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고 복지국가 확대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2차 세계전이 45년도에 끝나니까 전후 재건을 좀 한 다음에 난리통을 좀 재건한 다음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가 복지국가 확대기였고 80년대 90년대부터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 재편기 문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금 이 프로님이 말했던 약간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어떤 경우는 복지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모롤화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 그래서 인구가 계속 팽창할 줄 알고 연금제도를 설계했는데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연금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에 연금 문제를 어떻게 될 건지 실제로는 그리고 산업자본주의가 계속 확대될 줄 알았는데 서비스업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종의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근본이제 달러와 연동된 근본이제와 같은 브레트누드 취재가 작동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금융의 세계화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의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산업자본주의가 경제의 서비스와 그다음에 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복지국가의 성숙 그 자체로 인한 비효율의 등장 그런 걸로 나라별로 좀 다르지만 한 80년대 90년대 경부터 복지국과 재평기 논의가 발생하고 그런 흐름의 연장에서 등장한 게 영국에는 대처리즘 미국에는 레이건 이즘 그래서 이제 약간 한편으로는 신자유지 형태로 등장하고 한편으로는 제3의 길 형태로 등장하는 거죠. 어쨌든 지속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에 대한. 그렇죠. 그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그런데 한 4 50년간 갔으면 엄청 오래 간 거죠 그래도. 그렇겠네요. 우리가 뭐 어차피 지속가능이라는 것에 기준이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0 70 80년대 한 대략 한 30년 정도로 본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충 뭐든지 30년 가면 뭔가 부작용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고정관념에 갇히면 망한다. 뭔가 이제 성공했던 성공 방정식이 함몰되면 망하는 지린끼리다. 네. 스웨덴 복지국과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배워보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계속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보죠. 네. 네.